자연으로 방사된 천연기념물 황새의 모습을 담기 위해 7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닌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결실이 사진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용수 기자입니다. 어미 황새와 어린 황새가 먹이 잡기에 한창 입니다. 둥지의 황새는 경계심을 풀고 여유를 만끽합니다. 2015년 자연에 첫 방사된 뒤 황새가 있는 곳이면 시간과 계절에 상관없이 어디든 찾아 사진에 담아온 김경선 작가. 그리고 7년간의 결실을 충북에 처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둥지의 황새 가족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트랙터에 농부와 마주한 황새는 인간과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황새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사진에 살아납니다. 모두 우리의 자연에 적응해 살고 있는 황새의 모습입니다. 전시된 사진은 모두 60여 점. 기다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일상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로 멸종된 뒤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황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황새가 날길 기원하는 염원도 담겼습니다. 자연 생태계 속 신비로운 황새 삶을 엿볼 수 있는 이번 황새 사진전은 교원대에 이어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KBS 뉴스 백sun이입니다. KBS 뉴스